오늘은 두번째 시간이죠. 실린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물체가 실린더에요. 그죠? 여러분이 펜을 쓸 때도 실린더로 되어 있고, 머그컵도 실린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간단한 실린더들도 굉장히 많죠. 심플한 것도 많고, 안테나도 그렇고, 동전도 그렇고, 많습니다. 3DMAX가 가지고 있는 실린더 형태는, 여기에 실린더하고 그냥 나와 있어요. 실린더를 클릭하면, 밑에 원의 크기를 만들고, 높이,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높이를 만들면, 그냥 실린더가 만들어져요. 이게 실린더의 끝입니다. Delete 키 눌러서 지워줍니다. 명령어를 꺼야 될 경우가 있는데, 명령어를 선택하고 명령어를 끄고 싶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꺼집니다. 3DMAX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능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다 취소가 돼요. 놀랍죠? 이런 겁니다. 박스를 만들다가, 왼쪽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을 클릭하면 취소가 돼요. 높이를 올리다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가 돼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높이, 내가 높이를 조정하다가 다시 오른쪽 버튼을 클릭만 하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신기할 수가. 이렇게 되는 게 맥스입니다. 어떤 작업을 해도 없이 다 취소가 됩니다. X축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오른쪽을 클릭하면 다시 취소가 돼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아, 참 신기하죠? 모든 작업을 취소할 때, 왼쪽 버튼으로 실행하고 있는 모든 작업을 취소할 때,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실행되고 있는 명령어를 취소할 때도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취소가 됩니다. 오른쪽 버튼은 취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 누르면 쿼드 메뉴가 뜹니다. 취소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실행하고 있는 게 없으면 쿼드 메뉴가 떠요. 오른쪽 버튼 메뉴라고도 하고요. 쿼드 메뉴라고 합니다. 쿼드 메뉴라고 왜 하냐면, 네 방향으로 이렇게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쿼드 메뉴라고 합니다. 에디탭을 폴리로 바꿨을 때 나오게 되죠. 네 개. 뿅뿅. 저희는 지금 실린더를 배우고 있습니다. 3D 물체에서는 실린더를 만드는 거고, 2D 쉐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2D 쉐입. 2D 쉐입에는 써클이라는 게 있죠. 써클은 실린더의 아래쪽 모양을 만듭니다. 또는 원을 만들죠. 얘는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3D 맥스가 가지고 있는 쉐입들은 다 렌더링이 되지 않아요. 기본으로 만들었을 때는. 하지만 여러분이 렌더링이 되라고 하면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맥스예요. 이렇게 해서는 렌더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린더라는 거에 아랫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여기 있습니다. 써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엔곤이라는 건데요. 엔곤은 말 그대로 다각형을 만듭니다. 다각형. 다각형. 삼각, 사각, 우각, 육각, 육각, 다각형.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써클러라는 옵션이 있어서 다시 또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점이 6개인 원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엔곤을 쓰는 거고요. 써클은 점이 4개인 원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이 있는 개수를 바꾸고 싶을 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써클에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실린더를 배우고 있습니다. 3D 실린더 같은 경우는 만들고 그냥 위로 올려서 보통 쓰는데 만들고 위로 올린다는 거는 먼저 만들어지는 면이 항상 축이 돼요. 축. 기본 축. 실린더가 가지고 있는 기본 축은 어딜까요? 아랫면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클릭했을 때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실린더를 만들고 위로 올렸기 때문에 클릭한 곳. 그게 기준점이 돼요. 옆으로 그리고 위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죠. 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D Max에서는 스냅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지금 보시면 뷰포트라는 게 있어요. 프론트 뷰. 정면에서 바라보는 뷰죠. 프론트 뷰. 탑 뷰. 물체의 위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레프트 뷰. 물체의 좌측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이렇게 한 방향에서 바라보면 물체가 다 이렇게 2D처럼 보이잖아요. 입체감이 없어 보이죠. 여기 빼고 퍼스펙티브 빼고 그래서 이걸 평면 뷰라고 해요. 평면처럼 보인다고 해서 평면 뷰 그리고 3D 뷰 3D 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퍼스펙티브도 있고 키보드에 U키를 누르면 오토그래픽 뷰가 있어요. 근데 뷰포트를 조정할 때는 평면 뷰처럼 굉장히 편하게 조정할 수 있고 확대 축소도 잘 돼요. 그래서 오토그래픽 뷰에서는 작업을 하기가 편합니다. 퍼스펙티브에서는 물체를 바라보는 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여기서는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죠. 빠른 작업을 위해서는 키보드의 U키로 오토그래픽 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평면 뷰하고 왜 3D 뷰를 설명했냐면 스냅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평면 뷰 같은 경우에 스냅을 사용하려고 하면 3D 맥스가 가지고 있는 스냅은 복잡하게도 굉장히 많아요. 세 개나 돼요. 2가 있고 2.5가 있고 3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2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가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2.5가 있기 때문이죠. 2.5는 2도 할 수 있고 3도 할 수 있지만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5가 있어서 2는 사용하지 않아요. 보시면 3D 뷰에서는 3D 스냅 3D 스냅을 사용하고 평면 뷰에서는 2.5D 스냅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오토 스냅이라는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내가 평면 뷰를 선택했을 때는 2.5D가 되고 3D를 선택했을 때는 3D 스냅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토 스냅 설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2.5D 스냅하고 3D 스냅만 저희는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2D 스냅은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럼 스냅을 사용해 볼까요? 2.5D 스냅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스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스냅을 사용할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스냅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용할 스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버텍스를 거의 사용할 겁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그리고 어쩌다가 어쩌다가 위드 포인트를 사용할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버텍스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하고 스냅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하나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서 빈 공간이 이렇게 있는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메뉴가 뜹니다. 메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 축에 관련된 메뉴가 있어요. 축 이렇게 축에 관련된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 지금 자석으로 되어 있는 XY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내가 선택한 방향 쪽으로만 내가 끌었을 때 Y축을 잡고 끌었을 때 Y축 방향으로만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게 돼요. 스냅을 먹였을 때도 얘가 이렇게 물체가 따라가지 않고 Y축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얘가 없을 때는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Y축이 선택되어 있는데도 옆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스냅 때문이죠. 이거를 고정시키는 이 축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얘를 선택해 주시면 Y축이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를 자꾸 끌어도 얘는 Y축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스냅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얘를 먼저 실행을 해 줍니다. 얘는 꼭 이렇게만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스냅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스냅에 관련된 옵션이 이렇게 뜨는데 스냅 바로 옆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 아래 여기 있습니다. 축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는 이 옵션을 선택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이 물체를 스냅을 이용해서 정렬을 시켜 볼 건데요. 물체는 항상 축은 물체를 만들었을 때 기본축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축이 X, Y축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 기본축이 항상 기준이 됩니다. 여기 기준, 기본축 Y축을 딱 잡고 이동하면 기본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물체의 아래쪽을 딱 선택하면 아랫면이 맞아 버립니다. 기본축을 아래쪽에 맞췄기 때문에 여기 점에 맞췄기 때문에 여기 위점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Y를 드래그해서 위점에 맞추면 바로 위점에 이렇게 맞춰집니다. 스냅이라는 건 이렇게 물체를 맞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스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일단 스냅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뷰에서 봤을 때 보면 여기 끝에 점이 잡혀요. X축을 선택해 놓고 이 끝점을 잡고 이렇게 이동해서 이 끝점에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Y축을 잡고 이렇게 내려서 아래쪽에 맞추면 이렇게 맞춰지죠. 그리고 얘도 Y축을 잡고 여기에 맞추면 이렇게 맞춰집니다. 각 방향별로 각 뷰에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 위의 점을 이 위에 맞추면 이렇게 맞춰집니다. 스냅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사용이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스를 레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위에 있는 점을 이 위에 있는 점을 여기 끝에 맞추고 싶어요. 점을 잡으면 점의 중앙이 축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Y축을 선택하고 드레일을 해서 끝점 버텍스를 이렇게 선택해주면 이 점에 맞춰지죠. 두번째 칸 세번째 칸 네번째 칸 다섯번째 칸 맨 아래 이렇게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맨 아래 이렇게도 맞출 수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취소가 된다고요. 이게 스냅입니다. 스냅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실린더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높이 방향으로 선을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실린더예요. 이 높이 방향의 실린더 값을 없애줘야지 직선으로 된 부분에 이렇게 선이 많으면 실린더가 몇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초기화 시킬 겁니다. 1로 되면 하나만 이렇게 직선상에는 다른 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줄여주는 작업을 꼭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개가 있었는데 이걸 줄일 때 여기 지금 스피너로 저희가 값을 이렇게 조정하게 되는데 이 화살표예요. 이 화살표를 조정할 때 이 화살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소값이 됩니다. 이 사이드가 지금 18개이기 때문에 원처럼 보이는데 여기를 최소값으로 하게 되면 면을 만들 수 있는 최소 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체를 또 쉽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린더라는 건 삼각부터 해서 쭉 사이드가 늘어나는 사각, 오각, 육각, 칠각, 팔각, 구각 이렇게 되는 게 실린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죠. 실린더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키워볼게요. 병도 있고요. 이상한 물체들도 있습니다. 호리병 같은 것도 있고 사각 형태로 되어 있는 전등도 있네요. 가장 보니까 얘가 가장 쉬워 보이는데 실린더로 만들 수도 있고 실린더하고 비슷한 콘이라는 것도 있는데 실린더는 그냥 높이 방향으로만 쭉 올라가는 거면 이 콘이라는 거는 실린더하고 똑같아요. 아랫면 만들고 높이를 쭉 올리면 됩니다. 실린더죠.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위의 방향의 높이 크기가 조정이 돼요. 위의 크기 반지럼의 크기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실린더하고는 다 똑같지만 위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 빼고는 똑같아요. 얘도 직선이기 때문에 높이 방향으로의 이 다섯 개는 여기서 화살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직선으로 만들어주시면 얘가 만들어졌네요.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반지럼만 조정해주면 딱 개가 되는데 물체 만드는 게 참 쉽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참 쉽게 만들 수 있네요. 여기 실린더를 가지고 다시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높이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이 두께예요. 두께 높이랑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비율을 맞춰서 높이를 쭉 올려줍니다. 이 정도 높이면 될 것 같아요. 에디테이블 플리로 컨버팅 하겠습니다. 에디테이블 플리 그리고 여기에 선을 추가할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꺾어진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선을 추가할 때 모델링 할 때 이 꺾어진 부분에 선을 추가합니다. 꺾어진 부분에 두 개가 필요하죠. 하나 둘 그래서 엣지에 보시면 이 둘레의 엣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둘레의 엣지를 선택하고 커넥트를 하게 되면 이 엣지의 중앙을 연결하는 새로운 선이 만들어집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 약간 위쪽에 있죠. 중앙보다 약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스냅을 끄고 이런 모델링 할 때 스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또 위쪽을 이렇게 선을 쭉 선택하시고 커넥트를 해주면 또 선이 추가되겠죠. 그럼 또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줍니다. 다 만들어진 것 같네요. 다 만들어진 것 같네요. 이 밑에 있는 중간에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엣지는 크기가 작죠. 이 부분만 잡고 스케일을 줄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모델링은 그냥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델링이 된 걸 보면 굉장히 조악하죠. 그런데 조악한 게 아니라 아주 기본 모델링이 이렇게 돼야 저희가 만들고 싶은 모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옆에다 띄워놓고 한번 해볼게요. 3DMAX에서는 뷰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옆에 띄워놓고 항상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뷰 이미지는 렌더링 메뉴에 있습니다. 여기 떠 있죠? 뷰 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막 조정했던 이 물체의 뷰 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크기를 키워 보죠. 지금은 크기만 키우고 있는 거고요. 이 옆에 있는 엣지를 잡아서 여기서 역시 크기를 이렇게 키워 보겠습니다. 크기를 키울 때는 물체의 축이 중요한데 지금 물체 크기를 키워도 이쪽은 되지만 이 옆으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각각의 엣지 엣지가 지금 여러 개가 선택되어 있는데 엣지의 각각의 중앙이 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는 위아래로는 되는데 이 둘레로 커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선택된 것들의 중앙에 축이 있어야지만 커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물체 두 개의 축이 각각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면 선택된 것들의 각각의 축을 사용한다는 소리고요. 얘를 클릭하고 계시면 이렇게 두 개의 중앙으로 빨간색이 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선택된 것들의 중앙을 축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다가 선을 하나씩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물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다가 이 둘레가 지금 꺾여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3D Max를 배우면 터보스무스나 메시스무스를 쓰라고 배우게 되는데 이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보통은 터보스무스를 쓰게 됩니다. 터보스무스 이렇게 부드럽게 돼요. 말도 안 되는 형태가 되죠. 이 부드럽게 되는 데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 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면을 무조건 4개로 분할합니다. 하나의 면을 4개로 그게 기준이고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점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삼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4개로 분할이 되죠. 3개죠. 삼각이니까. 삼각은 3개로 분할이 되고요. 사각은 4개로 분할이 됩니다. 붙어있는 엣지의 개수만큼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보스무스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형태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분할 되는 곳이 좁으면 좁을수록 여기가 경계가 딱 모이게 되는데 여기다가 엣지를 한번 이 두 개의 엣지를 선택하고 둘레를 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루프라는 명령으로 연결되고 있는 엣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얘를 두 개로 분할하려면 챔퍼라는 걸 쓰시면 이렇게 두 개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챔퍼 이 챔퍼가 좁으면 좁을수록 여기가 좀 더 날카롭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터보스무스를 볼까요? 이렇게 꺾여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위아래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면을 두 개 아니면 세 개로 만드는데 보통은 세 개로 만듭니다. 이렇게요. 여기 위에 있는 엣지는 선택을 이렇게 하나 하고 루프를 하게 되면 루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연결되고 있는 선이 그 가로지르는 엣지가 없으면 쭉 둘레로 가지 못하고 삼각일 경우에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선택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맥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인데요. 그래서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면을 추정하는 작업을 해요. 여기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윗면을 선택하고 선택하고 컨트롤 엣지를 이렇게 누르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엣지를 누르시면 면에 해당하는 엣지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로 제가 분할을 해볼 건데 챔퍼는 두 개로 분할이 됐다고 하면 이 엣지를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세 개로 분할이 됩니다. 모든 값을 0으로 해놓고 밑에 넓이값만 조정하면 세 개가 돼요. 면을 분할할 때 익스트루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앞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삼각으로 세 개로 꺾여있는 상태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이 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챔퍼를 안 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더 두 개를 익스트루드도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세 개가 됩니다. 맨 아래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면을 선택하고 컨트롤 엣지를 클릭하면 여기가 선택됩니다. 테두리가 똑같이 익스트루드 명령을 사용합니다. OK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터보 스무스로 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형태하고 참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이 3D맥스가 가지고 있는 메쉬 분할 형태는 이런 식이 돼요. 원 같은 원일 경우에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실린더 가지고 작업을 할 때 특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면이 삼각이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분할하면 여기가 이렇게 쪼개집니다. 여기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쪼개지죠.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모델링을 배울 때 윗면 이렇게 이제 면이 많은 부분의 면 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지우게 됩니다. 아랫부분에 하나 더 있었죠. 아랫부분도 선택해서 지워줍니다. 위아래가 없죠.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뚫려있는 상태가 되죠. 한 번 더 해주면 더 부드럽겠죠. 이렇게 뚫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래도 그렇죠. 사실 아래는 어떤 부분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아래는 꼭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델링은 센스가 필요한데요. 굳이 작업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과감하게 비워두는 거죠. 이 위에 이 위에 에디태블 폴리를 에디폴리를 하나 얹어서요. 에디폴리 윗부분에 뚫려있는 부분을 보도로 잡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선이 보이게 되면 F4번 키를 누르시면 선이 보입니다. Shift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고 이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한 점으로 딱 모아버리면 한 점으로 합쳐버리면 여기가 닫히겠죠. 깨끗하게 그래서 선택된 부분을 한 점으로 만드는 명령이 Edit Geometry에 Collapse 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한 점이 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아래쪽도 그렇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폴리곤 모델링 중에 칠린더를 사용할 때 이런 식의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쉬운 물체지만 초급제한체는 또 접근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해봤고요. 이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곡면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가깝게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좀 더 멀리 해놓게 되면 여기가 부드럽게 됩니다. 모델링 할 때는 이 간격이 중요해요. 저는 지금 임의로 올려보겠습니다. 기울어진 기울기 그대로 제가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위를 가보면 여기가 좀 더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간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린더 간단한 물체 하나 하는데도 30분이 훅 갔네요. 번외 작업으로 지금부터는 그냥 한번 보시고 다음주까지 한번 해보세요. 초급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머그컵을 잘 만들어보는 겁니다. 머그컵을 제가 지금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이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만 계속 만드시면 한 달이면 머그컵 만드는 걸 눈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두 번씩 하시면 더 좋고요. 실린더로 합니다. 실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는 머그컵이 있을 거예요. 어떤 머그컵이든 있을 겁니다. 실린더에서 이렇게 보시면 머그컵은 제가 손잡이가 있는 걸 만들 거기 때문에 손잡이가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사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사이드라는 건 뭐냐면 짝수가 갖게 되면 이렇게 한쪽이 평면에 놓이게 됩니다. 이 평면은 좌측이나 우측에서 봤을 때 평면이죠. 이 부분에 손잡이를 만들면 되는 거죠. 평면이 없으면 손잡이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회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높이를 좀 더 높여서 이 정도 높은 걸 만들 거예요. 에디태블 폴리를 제가 컨버팅을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명을 줄이면서 그냥 형태만 보여드릴게요. 설명은 이제 면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만들 겁니다. 여기에 선을 추가할 겁니다. 앞에서 보셨죠? 제가 선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손잡이가 나와야 할 부분에 선을 추가합니다. 아래쪽에도 손잡이가 생길 부분에 선을 추가합니다. 가운데도 하나 추가하죠. 이렇게 해서 선이 추가가 됐어요. 손잡이가 나와야 될 부분은 이쪽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위아래는 필요 없고 가운데도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손잡이를 만들 건데 좌측에서 보면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는 익스트루드 라는 명령으로 사용할 거예요. 익스트루드를 선택하고 선택된 부분을 고정시키는 명령이 3D맥스에는 있습니다. 스페이스바인데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밑에 락버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열쇠로 잠금 물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마우스를 빗보트에서 움직이면 선택된 부분에 명령어가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게 없으면 바로 없어져 버리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 앞으로 여러분이 쭉 작업하실 때 습관이 되시면 굉장히 빠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한 번 하고 두 번 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끄고 키보드의 1번 키를 누르면 버텍스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위해를 선택하고 무브로 살짝 내려줄 거예요. 아래쪽 두 개도 선택해서 살짝 아래로 이렇게 빼줄 겁니다. 폴리곤을 선택하고 윗면을 선택하는데 두 개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할 겁니다. 익스트루드로 쭉 하고 아래 거는 빼주고 위에 걸 가지고 계속 익스트루드를 할 건데 로테이트 그리고 익스트루드 무브를 할 거예요. 스페이스바로 이 부분을 잠궈뒀습니다. 로테이트를 합니다.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로테이트를 합니다.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무브를 합니다. 로테이트를 합니다. 선택된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다시 튀어나와가서 그 부분이 선택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합니다. 무브를 합니다. 익스트루드 무브 로테이트 밑에 있는 부분하고는 일단 두 개의 면을 선택하고 브릿지 브릿지라는 걸로 브릿지는 다리라는 다리처럼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요. 레프트에서 보면 제가 막 만들었기 때문에 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무브해서 예쁘게 손가락도 들어갈 수 있고 보기 좋게 조정해 줍니다. 위치도 살짝 조정해 주고 두께도 살짝 비슷하게 만들어주죠. 아래쪽 거는 살짝 넣어주고 이쪽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음표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손잡이가 만들어졌네요. 위의 부분은 면을 선택하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손잡이가 위로 너무 올라왔지만 위의 부분을 선택하고 베벨을 사용할 겁니다. 베벨은 익스트루드도 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높이 클릭 클릭 사이드 윗면을 만들고 살짝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꺾어지게 한 겁니다. 제가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베벨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마우스로만 작업을 한 겁니다. Alt, X를 누르면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리고 클릭 이때 아래쪽으로 내릴 때 내리고 제자리에서 클릭을 해야지 크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회전을 시켜서 다시 한번 살짝 내리고 살짝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제 인셋이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놓으면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면을 지운다. 나중에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아랫면을 선택합니다. 스페이스바 아랫면도 역시 똑같이 베벨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랫면 집어넣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컵의 모양하고 똑같이 작업을 해줍니다. 밑에 면을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컵이 만들어지면 다시 RTX 눌러서 이렇게 잘 보이게 한 다음에 여기에 터보 스무스를 줍니다. 에디펄리를 얹습니다. 밑에 구멍이 뚫린 부분에 대한 보더 잡아서 스케일을 줄이시고 컬렙스 시킵니다. 아랫면도 똑같이 선택하고 스케일을 줄여서 컬렙스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단축키가 다른 게 선택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프트 뷰에서 보시고 손잡이나 이런 것들 수정을 계속해 나가시면 더 예쁜 걸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이 작업을 좀 반복하시다 보면 자동차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응용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면을 보는 눈도 중요하고 지금처럼 손잡이를 만들려면 이곳이 직선이어야지 좌측에서 회전을 시켰을 때 똑바르게 이 물체를 붙일 수 있다는 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냥 넌센스처럼 제가 보여드린 거라서 뒤에 했던 거는 아 실린더 가지고 저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더 좋겠고 처음에 제가 좀 어려운 물체를 자꾸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처음에는 모르시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잘 이해 안 가면 계속 물어보시면 되고 뭐 아주 기초적인 거라도 계속 질문을 하는 것부터 정말 실력이 늘어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박스를 모르면 어때요? 박스 만드는 방법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도 박스가 안 만들어져요. 질문하시면 되죠. 그런 거부터 질문하는 게 초급자입니다. 초급자는 초급자다워야 됩니다. 질문을 아끼면 초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좌입니다. precis의 금융 30% 41% 40% 42% 42% 42% 41% 42%